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후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인이 자주 쓰는 200문장을 모아보았는데요. 브레이브걸스는 운전만 해, 여러분은 공부하시기 전에 구독만 해 주세요. 이번 내용은 왼쪽에 있는 탁상 영어회화 체계의 내용입니다. 좀 더 확실히 공부하실 분들은 5가지 모드로 지원하는 스마트 MP3와 책을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버튼과 이 동영상 첫 번째 댓글에 구입 안내가 있습니다. 책상에서 매일 볼 수가 있네? 이번 동영상은 프로 버전이고요. 이렇게 계속 출시가 됩니다. 이렇게 200문장 40가지의 주제를 담았습니다. 원하는 주제도 바로 선택 가능하고요. 암기 복습 모드를 지원하고요. 책과 함께 공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동영상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무의식 암기의 전체 코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테니스 치러 가시죠. 테니스 치러 가시죠. Why don't we go play tennis? 괜찮다면 같이 가시죠. You're welcome to join us if you want. 괜찮다면 같이 가시죠. You're welcome to join us if you want. You're welcome to join us if you want. 저하고 쇼핑 가실래요? How about going shopping with me? How about going shopping with me? 저하고 쇼핑 가실래요?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창문을 열까요? Would you like me to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까요? 내일 저녁이나 같이 안 하시겠습니까? May I take you to dinner tomorrow? 내일 저녁이나 같이 안 하시겠습니까? May I take you to dinner tomorrow? 좋습니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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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OK OK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다면 제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I'll go with you if you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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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면 제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I'll go with you if you like I'll go with you if you like I'll go with you if you like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가 말한 대로 할게. 니가 말한 대로 할게. 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That's a good idea.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I don't feel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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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I don't feel like it. 다음 기회로 미를까요? Can you give me a rain check? 다음 기회로 미를까요? Can you give me a rain check? 그렇게 하지 맙시다. No, we'd rather not. No, we'd rather not. No, we'd rather not. No, we'd rather not. 그렇게 하지 맙시다. No, we'd rather not. No, we'd rather not. No, we'd rather not. No, we'd rather not. 고맙지만 됐습니다. 고맙지만 됐습니다. 고맙지만 됐습니다.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쇼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쇼핑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실례합니다.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실례합니다.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I have a big favor to ask you.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I have a big favor to ask you.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잠시 폐를 끼쳐도 될까요? 잠시 폐를 끼쳐도 될까요? 좀 태워다 주시겠습니까? 좀 태워다 주시겠습니까? 내일 제가 차를 쓸 수 있을까요? 내일 제가 차를 쓸 수 있을까요? 당신 것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당신 것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저와 함께 가실래요? 저와 함께 가실래요? 문을 닫아주세요. 문을 닫아주세요. 문을 닫아주세요. 스위치를 켜주세요. 스위치를 켜주세요. 스위치를 켜주세요. 스위치를 켜주세요. 돈 좀 꺼줄래요? 돈 좀 꺼줄래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커피 두 잔 주세요. 커피 두 잔 주세요. 커피 두 잔 주세요. 커피 두 잔 주세요.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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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지요? 예, 그러지요? 예, 그러지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I'll do my best for you. 기꺼이 하겠습니다. I'll do my best for you. 그렇게 하세요. Go ahead. 그렇게 하세요. Go ahead. 그렇고 말고요. Of course. Of course. 그렇고 말고요. Of course. Of course. 그럼요. 문제 없어요.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그럼요. 문제 없어요. No problem. No problem. 안 되겠는데요. I'd rather not. I'd rather not. I'd rather not. I'd rather not. 안 되겠는데요. I'm sorry, but I can'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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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 되겠는데요. I'm sorry, but I can't now. I'm sorry, but I can't now.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I'm sorry, but I can'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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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I'm sorry, but I can't do it. I'm sorry, but I can't do it. 그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It takes time. It takes time. It takes time. It takes time. 시간이 필요합니다. It takes time. It takes time. 어쩐지 할 기분이 아니군요.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어쩐지 할 기분이 아니군요. I'm not in the mood.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well, I'm not ready for that yet.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well, I'm not ready for that yet. well, I'm not ready for that yet. 다음 기회에 꼭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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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도와주시겠어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I need your help. 도와 드릴까요? 도와 드릴까요?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제검토해 주세요. think it over. 제검토해 주세요. think it over. think it over. 제 말 좀 들어 주세요. 제 말 좀 들어 주세요. you listen to me. you listen to me.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만약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그에게서 비밀을 캐내는 게 어때요? how about pumping the secret out of him? how about pumping the secret out of him? 그에게서 비밀을 캐내는 게 어때요? how about pumping the secret out of him? how about pumping the secret out of him? 내 방식대로 하겠어요. I'm bound to get it my way. I'm bound to get it my way. I'm bound to get it my way. 내 방식대로 하겠어요. I'm bound to get it my way. I'm bound to get it my way. I'm bound to get it my way.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Don't force me to make a decision. 그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He will always have his own way.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take care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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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못 맡겠습니다. I can't take this job anymore. 그의 제안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his proposal? 그의 제안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his proposal? 당신은 누구 편이세요? Who do you agree with? Who do you agree with? 당신은 누구 편이세요? Who do you agree with?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Do you seriously mean what you say? 어떻게 할 작전입니까? What's the idea? 어떻게 할 작전입니까? 무엇을 할 생각이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무엇을 할 생각이세요? 당신의 속셈을 모르겠군요. I don't know what your game is. 당신의 속셈을 모르겠군요. I don't know what your game is. I don't know what your game is. 이만 가봐야 합니다. I must go now. I must go now. I must go now. I must go now. 이만 가봐야 합니다. I must go now. I must go now. 오늘은 야근을 해야 합니다. I have to work late today. 오늘은 야근을 해야 합니다. I have to work late today. I have to work late today. 거기에 가시면 안 됩니다. You're not supposed to go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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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에게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You should give him a c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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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You should give him a chance. You should give him a chance.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You shouldn't take his word for it. You shouldn't take his word for it. You shouldn't take his word for it.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You shouldn't take his word for it.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I couldn't help telling him.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I couldn't help telling him.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I'd rather not say right now.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I'd rather not say right now. I'd rather not say right now.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글쎄, 어떻게 할까? 글쎄, 어떻게 할까? 글쎄, 어떻게 할까? 글쎄, 어떻게 할까? 밤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더 두고 봅시다. 좀 더 두고 봅시다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결심을 하셨군요 어려운 결심을 하셨군요 절대 입밖에 내지 않기로 맹세할게요 절대 입밖에 내지 않기로 맹세할게요 나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굳게 결심했어 나는 굳게 결심했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죠 I'll wait an eternity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결정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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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전 생각을 바꿨습니다 전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결정합시다 동전을 던져서 결정합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건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어떻게 결정하셔도 저는 좋아요 어떻게 결정하셔도 저는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확실히 끝내게나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확실히 끝내게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람 빨리 좀 데려오세요. 그 사람 빨리 좀 데려오세요. 그 사람 지시를 따르세요. 그 사람 지시를 따르세요. 그건 이렇게 하세요. 그건 이렇게 하세요.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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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자, 조용히. 조용히 해. 자, 조용히. 조용히 해. 이것 좀 와서 봐봐. 언제 놀러와? 이것 좀 와서 봐봐. 언제 놀러와? 언제 놀러와? 언제 놀러와? 이리와. 이리와. 바쁘게ь고, Don't be a fool, don't be a fool, don't be a fool, don't be a fool, 바보같이 굴지 마. Don't be a fool, don't be a fool, 버릇없이 굴지 마. Don't be crazy, don't be crazy, don't be crazy, 버릇없이 굴지 마. Don't be crazy, don't be crazy, 화내지 마. Don't be angry, don't be angry, don't be angry. Don't be angry, 화내지 마. Don't be angry, don't be angry. 울지 마. Don't cry, don't cry, don't cry, don't cry. 울지 마. Don't cry, don't cry. 바보같은 소리 마. Don't be silly, don't be silly, don't be silly. 바보같은 소리 마. Don't be silly, don't be silly. 간섭하지 마. Mind your own business. 간섭하지 마. Mind your own business. 끔참 마. fre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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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ze. 끔참 마. freeze, freeze. 엎드려. 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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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ck. 엎드려. Duck, duck. SON DREO. SON DREO. HANDS UP. HANDS UP. HANDS UP. SON DREO. HANDS UP. HANDS UP. 멈춰.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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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HOLD. HOLD. 움직이지 마. Don't move. Don't move. Don't move. Don't move. 움직이지 마. Don't move. Don't move. 앞으로 가. Move on. Move on. Move on. Move on. 앞으로 가. Move on. Move on. 서두르세요. 서둘러 주시겠습니까? 서둘러 주시겠습니까? Could you hurry up,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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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러 주시겠습니까? Could you hurry up, please? Could you hurry up, please? 서두르자. Let's hurry. Let's hurry. Let's hurry. Let's hurry. 서두르자. What's hurry. What's hurry? 저 몹시 급해요. I'm in a hurry. I'm in a hurry. I'm in a hurry. 저 몹시 급해요. 서둘러.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서둘러.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hurry up, we haven't got all day. 천천히 하세요. You can't keep up with this pace. 천천히 하세요. You can't keep up with this pace. 서두를 필요 없어요. There is no hurry. 서두를 필요 없어요. There is no hurry. 나중에 해도 돼요. It can wait. It can wait. It can wait. It can wait. 나중에 해도 돼요. It can wait. It can wait. 뭐가 그리 급하세요? Where's the fire? Where's the fire? Where's the fire? 뭐가 그리 급하세요? Where's the fire? Where's the fire?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Don't be so pushy.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Don't be so pushy. 그렇게 조급하게 굴지 마세요. 그렇게 조급하게 굴지 마세요. 그 말에 일리가 있군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당신 추측이 딱 맞았어요. 당신 추측이 딱 맞았어요. 제가 옳았다는 것이 판명되었어요. 제가 옳았다는 것이 판명되었어요. 당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당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건 전혀 예상밖의 상황이었어요. 그건 전혀 예상밖의 상황이었어요.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전혀 짐작이 안 가요. 전혀 짐작이 안 가요. 그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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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이길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확신하십니까? are you sure? are you sure? are you sure? are you sure? 확신하십니까? are you sure? are you sure? are you sure? are you sure about that? are you sure about that? are you sure about that? 그거 확실한가요? are you sure about that? are you sure about that?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what makes you say so? what makes you say so? what makes you say so?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what makes you say so? what makes you say so? what makes you so positive? what makes you so positive? what makes you so positive?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죠? what makes you confident? what makes you confident? what makes you confident?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물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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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죠. 물론이죠. 당연하죠. 당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내기를 해도 좋아요. 내기를 해도 좋아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확실하지 않습니다. I'm not positive about that point.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I can't say for sure. I can't say for sure. I can't say for sure.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하겠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노력하겠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I'll try but I can't promise. 노력하겠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I'll try but I can't promise. 실례합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하나 가져가도 돼요? 하나 가져가도 돼요? 하나 가져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tomar 질문 말씀MM Lara 가져가도 될까요? 질문 하나 하나. please ask? 한번만 참 조, 이거 MAX Ansch, bele ether? Speaking asked. twists а, 볼 Entscheid. 잠시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이 책 빌려가도 돼요? 이 책 빌려가도 돼요? 이제 집에 가도 돼요? 이제 집에 가도 돼요?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물론이죠. 물론이죠. sure. sure. 물론이죠. sure. 어서하세요. go ahead. go ahead. go ahead. go ahead. go ahead. 어서하세요. go ahead. go ahead. 문제 없습니다.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why not? 왜 안 되겠어요? 아니요, 안됩니다. 아니요, 안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안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안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안됩니다. 여기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마셔서는 안됩니다. 이 물을 마셔서는 안됩니다. 밤에 밖에 나가면 안돼. 밤에 밖에 나가면 안돼. 여기서 담배 피워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담배 피워서는 안됩니다. 주말에는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주말에는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언제 출발합니까? 언제 출발합니까? 언제쯤이 좋을까요? 언제쯤이 좋을까요? 언제쯤이 좋을까요? 언제쯤이 좋을까요? 공항으로 마중 나오시겠습니까? 공항으로 마중 나오시겠습니까? 한국에 얼마 동안 체류할 예정입니까? 한국에 얼마 동안 체류할 예정입니까? 한국에 얼마 동안 체류할 예정입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저의 예정이 꽉 차 있어요. 5월 하순경에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5월 하순경에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일 찾아 뵙겠습니다. 내일 찾아 뵙겠습니다. 내일 찾아 뵙겠습니다. 낭비한 시간을 보충할 생각입니다. 낭비한 시간을 보충할 생각입니다.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할 생각입니다.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할 생각입니다.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할 생각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수영할 줄 아세요? 영어로 전화할 수 있어요? 영어로 전화할 수 있어요? 영어로 전화할 수 있어요? 영어로 전화할 수 있어요? 오우 중국 교체심은 피아노 칠 수 있어요? 피아노 칠 수 있어요?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제 시간에 끝낼 수 있겠어요? 제 시간에 끝낼 수 있겠어요? 난 운전할 수 있어. 난 운전할 수 있어. 금요일까지 끝낼 수 있어요? 금요일까지 끝낼 수 있어요? 난 중국어를 읽을 수 있어요. 난 중국어를 읽을 수 있어요. 그는 글씨를 읽을 줄 알아. 그는 글씨를 읽을 줄 알아. 그는 그 일에 적합하다. 그는 그 일에 적합하다. 영어를 할 수 있을 거야. 영어를 할 수 있을 거야. 난 자전거 타지 못해요. 난 자전거 타지 못해요. 그 질문에 답해 드릴 수가 없군요.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군요.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군요. 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니까. 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니까. 저와 함께 가실 수 없겠습니까? 저와 함께 가실 수 없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Can't you see? 정말 재밌군? What fun! What fun! What fun! 정말 재밌군? What fun! What fun! 즐거워요. I'm having fun. I'm having fun. I'm having fun. I'm having fun. 즐거워요. I'm having fun. I'm having fun. 정말 즐거워요. What a lark! What a lark! What a lark! What a lark! 정말 즐거워요. What a lark! What a lark! 좋아서 미치겠어요. I'm tickled pink. I'm tickled pink. I'm tickled pink. I'm tickled pink. 좋아서 미치겠어요. I'm tickled pink. I'm tickled pink. 정말 기분이 좋군. Oh, how glad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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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분이 좋군! I'm so glad I am! I'm very happy. I'm very happy. I'm very happy. I'm very happy. 무척 기뻐요. I'm very happy. I'm very happy. 몹시 기뻐. I'm overjoyed. I'm overjoyed. I'm overjoyed. I'm overjoyed. 몹시 기뻐. I'm overjoyed. I'm overjoyed. 기뻐서 펄쩍 뛸 것 같아. I'm about ready to jump out of my skin. 기뻐서 펄쩍 뛸 것 같아. I'm about ready to jump out of my skin.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았어요. I jump for joy.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았어요. I jump for joy. 제 생에 이보다 더 기쁜 적이 없었어요. 제 생에 이보다 더 기쁜 적이 없었어요. I've never been happier in my life. I've never been happier in my life. 날아갈 뜻해. I'm flying. I'm flying. I'm flying. I'm flying. 날아갈 뜻해. I'm flying. I'm flying. 텐니스 치러 가시죠. Why don't we go play tennis? 괜찮다면 같이 가시죠. You're welcome to join us if you want. You're welcome to join us if you want. 저하고 쇼핑 가실래요? How about going shopping with me? How about going shopping with me?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창문을 열까요? Would you like me to open the window? Would you like me to open the window? 내일 저녁이나 같이 안 하시겠습니까? May I take you to dinner tomorrow? 좋습니다. OK.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Yes, I'd love to. Yes, I'd love to. 괜찮다면 제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I'll go with you if you like.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Thank you, please do. 네가 말한 대로 할게. Anything you say. Anything you say. 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That's a good idea.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다음 기회로 미룰까요? Can you give me a rain check? Can you give me a rain check? 그렇게 하지 맙시다. No, we'd rather not. No, we'd rather not. 고맙지만 됐습니다.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쇼핑하고 싶지 않습니다. I don't feel like shopping. I don't feel like shopping. 부탁하나 해도 될까요?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실례합니다. 부탁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I have a big favor to ask you. I have a big favor to ask you.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Could I ask you to do something for me? 잠시 폐를 끼쳐도 될까요? May I bother you for a moment? 좀 태워다 주시겠습니까? Would you mind giving me a ride? 내일 제가 차를 쓸 수 있을까요? Can I possibly have the car tomorrow? 당신 것을 빌려주시겠습니까? Would you lend me yours, please?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May I borrow some money?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please? 저와 함께 가실래요? Would you like to join me? 문을 닫아주세요. Shut the door, please. Shut the door, please. 스위치를 켜주세요. 스위치를 켜주세요. Just turn it on, please. Just turn it on, please. 돈 좀 꺼줄래요? Could you please lend me some money? 잠시 기다려요. 커피 두 잔 주세요. 커피 두 잔 주세요. Two coffees, please. Two coffees, please.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The same for me, please. The same for me, please. The same for me, please. 물론이죠. Sure. Sure. 예, 그러지요. Yes, certainly. Yes, certainly. 기꺼이 하겠습니다. I'll do my best for you. I'll do my best for you. 그렇게 하세요. Go ahead. Go ahead. Of course. Of course. 그럼요. 문제 없어요. No problem. No problem. 안 되겠는데요. I'd rather not.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 되겠는데요. I'm sorry, but I can't now. I'm sorry, but I can't now.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I'm sorry, but I can't do it. 그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It's a difficult task. It's a difficult task. 시간이 필요합니다. It takes time. It takes time. 어쩐지 할 기분이 아니군요.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Well, I'm not ready for that yet. Well, I'm not ready for that yet. 다음 기회에 꼭 할 거예요. Give me a rain check, please. Give me a rain check, please. 금방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I'm afraid I can't make it right away. I'm afraid I can't make it right away. I'm afraid I can't make it right away.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ask somebody else? Why don't you ask somebody else?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Excuse me. Would you give me a hand? Excuse me. Would you give me a hand? 좀 도와주시겠어요? Could you lend me a hand? Could you lend me a hand? 도움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ny help? Do you need any help?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elp.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뭘 해드릴까요? What would you like me to do? What would you like me to do? 재검토해 주세요. Think it over. Think it over. 날 믿어주세요. Take my word for it. Take my word for it. 제 말 좀 들어주세요. You listen to me. You listen to me. 만약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그에게서 비밀을 캐내는 게 어때요? How about pumping the secret out of him? How about pumping the secret out of him? 내 방식대로 하겠어요. I'm bound to get it my way. I'm bound to get it my way. I'm bound to get it my way.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Don't force me to make a decision. Don't force me to make a decision. Don't force me to make a decision. 그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He will always have his own way. He will always have his own way.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take care of it. I'll take care of it. 더 이상 이 일을 못 맡겠습니다. I can't take this job anymore. I can't take this job anymore. 그의 제안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당신은 누구 편이세요? Who do you agree with?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Do you seriously mean what you say?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What's the idea? 무엇을 할 생각이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당신의 속셈을 모르겠군요. 당신의 속셈을 모르겠군요. I don't know what your game is. I don't know what your game is. 이만 가봐야 합니다. I must go now. I must go now. 오늘은 야근을 해야 합니다. I have to work late today. I have to work late today. I have to work late today. 거기에 가시면 안 됩니다. You're not supposed to go there. You're not supposed to go there. 그에게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You should give him a chance. You should give him a chance. You should give him a chance.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You shouldn't take his word for it. You shouldn't take his word for it.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I couldn't help telling him. I couldn't help telling him.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글쎄, 어떻게 할까? 밤새 잘 생각해보세요. 좀 더 두고 봅시다. 좀 더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결심을 하셨군요. 절대 입밖에 내지 않기로 맹세할게요. 나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굳게 결심했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죠. 두고 보십시오.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결정합시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건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 결정을 못했어요. i haven't decided yet.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확실히 끝내게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람 빨리 좀 데려오세요. 그 사람 지시를 따르세요. 그건 이렇게 하세요. 조심해! 조심해! 자, 조용히! 이거 좀 와서 봐봐! 언제 놀러와? 이리 와! 이리 와!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울지 마! 바보 같은 소리 마! 간섭하지 마! 간섭하지 마! freeze! freeze! 엎드려! duck! duck! 손 들어! hands up! hands up! hands up! 멈춰! hold! hold!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Don't move! Don't move! Don't move! 앞으로 가! move on! move on! move on! 서두르세요! hurry up! hurry up! hurry up! 서둘러 주시겠습니까? Could you hurry up, please? Could you hurry up, please? Could you hurry up, please? 서두르자! Let's hurry! Let's hurry! Let's hurry! 저 몹시 급해요! I'm in a hurry! I'm in a hurry! 서둘러!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Hurry up! We haven't got all day! Hurry up! We haven't got all day! 천천히 하세요! You can't keep up with this pace! You can't keep up with this pace! 서두를 필요 없어요! There is no hurry! There is no hurry! There is no hurry! 나중에 해도 돼요! It can wait! It can wait! It can wait! 뭐가 그리 급하세요? Where's the fire? Where's the fire?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Don't be so pushy! Don't be so pushy! Don't be so pushy! Don't be so pushy! 그렇게 조급하게 굴지 마세요! Don't be so impatient! Don't be so impatient! Don't be so impatient! That makes sense! 그럴 줄 알았어.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당신 추측이 딱 맞았어요. 제가 옳았다는 것이 판명되었어요. 당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건 전혀 예상밖의 상황이었어요.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전혀 짐작이 안 가요. 그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가 이길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어요. 확신하십니까? 그거 확실한가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죠?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당연하죠. 당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내기를 해도 좋아요. 내기를 해도 좋아요. I can even bet on that. I can even bet on that. 확신합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I give you my word for it.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그 점에 대해선 확실하지 않습니다. I'm not positive about that point.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I can't say for sure. I can't say for sure. 노력하겠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I'll try, but I can't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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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Would you excuse me for a moment? Would you excuse me for a moment?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Would you mind if I smoke here? Would you mind if I smoke here?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Forgive me for interrupting you, but Forgive me for interrupting you, but 하나 가져가도 돼요? Can I take one? Can I take one? Can I take one? 들어가도 돼요? May I come in? May I come in? May I come in?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May I ask you a question? May I ask you a question? May I ask you a question? 잠시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May I be excused for a moment? May I be excused for a moment? May I be excused for a moment? 이 책 빌려가도 돼요? May I borrow this book? May I borrow this book? 이제 집에 가도 돼요? 이제 집에 가도 돼요? May I go home now? May I go home now?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Yes, you may. Yes, you may.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물론이죠. Sure. 어서 하세요. 어서 하세요. Go ahead. Go ahead. 문제 없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아니요, 안 됩니다. No, you may not. 죄송합니다만 안 됩니다. I'm sorry, you can't. 여기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You can't park here. 이 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You cannot drink this water. 밤에 밖에 나가면 안 돼. You must not go out at night. 여기서 담배 피워서는 안 됩니다. 주말에는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언제 출발합니까? 언제쯤이 좋을까요? 공항으로 마중 나오시겠습니까? 한국에 얼마 동안 체류할 예정입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저의 예정이 꽉 차 있어요. 5월 하순경에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I'm going to visit France around the end of May. I'm going to visit France around the end of May.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낭비한 시간을 보충할 생각입니다. I'm thinking of making up for all the time I've wasted. I'm thinking of making up for all the time I've wasted.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할 생각입니다. I'm planning to invite my friends on my birthday.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수영할 줄 아세요? Can you swim? 영어로 전화할 수 있어요? Can you make a phone call in English? 피아노 칠 수 있어요? Can you play the piano? Can you play the piano? 제 시간에 끝낼 수 있겠어요? Can you make it on time? Can you make it on time? 난 운전할 수 있어. I can drive. I can drive. 금요일까지 끝냈 수 있어요? I can finish it by Friday. I can finish it by Friday. 난 중국어를 읽을 수 있어요. 그는 글씨를 읽을 줄 알아. He is able to read letters. He is able to read letters. 그는 그 일에 적합하다. He is equal to the job. He is equal to the job. 영어를 할 수 있을 거야. You will be able to speak English. You will be able to speak English. 난 자전거 타지 못해요. I can't ride a bike. I can't ride a bike. 그 질문에 답해드릴 수가 없군요.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군요.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니까. I can't do anything right. 저와 함께 가실 수 없겠습니까? Can't you go with me? 모르겠어요. Can't you see? Can't you see? 정말 재밌군. What fun. What fun. 즐거워요. I'm having fun. I'm having fun. 정말 즐거워요. What a lark. What a lark. 좋아서 미치겠어요. I'm tickled pink. I'm tickled pink. 정말 기분이 좋군. Oh, how glad I am. Oh, how glad I am. 무척 기뻐요. I'm very happy. I'm very happy. 몹시 기뻐. I'm overjoyed. I'm overjoyed. 기뻐서 펄쩍 뛸 것 같아. I'm about ready to jump out of my skin. I'm about ready to jump out of my skin.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았어요. I'm overjoyed. I'm overjoyed. I'm overjoyed. 제 생에 이보다 더 기쁜 적이 없었어요. I've never been happier in my life. I've never been happier in my life. 날아갈 듯해. I'm flying. I'm flying.